아 여기 옆에 더 있었네 그래 여유있게 와우 윌터 상패 계속 타자 여긴 뭐 정상적인 길이 없어 다 로크 타고 다녀야되 뭐지 이건 뭐암? 네에에에엑? 흐하 고스트러너 더 있었네요 와우 이게 뭐죠? 이걸 딱 얻고 빠르게 달려가서 이거를 얻고 이제 뭐해 아 이 위로 올라가야되나 혹시? 그러네 아 이 밑에 길이 있었네 아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아 아래의 길이 있었구나 아 솔직히 누가 아래로 갈 생각을 해 미친거 아냐? 아래라고 뭔가 귀띔이라도 해주.. 아 여기 있었네 화살표가 여기 있었네 눈에 안띄게 이런 씨 이 은근 길찾기가 어렵 봉남아? 마우스 패드가 펴네? 이제 봉남이가 마우스인건가 슥슥슥슥슥슥슥 왜 이런데 여기? 사이버보이드 인프라스트럭셔가 이게 되게 사이버 펑크틱한 건물 구조를 표현하고 싶었나본데 굳이 그렇게 고퀄은 아니에요 하긴 이런 곳은 막 정교하게 꾸며봤자 별 의미는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런 한결안은 좀 개호바지않아? 지임모찜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책임모찜이구나 근데 왜 여기 지라고 써있어? 방범 카메라 작동중 와.. 웃었네 왜 뭐라고 써있는구나 아을협협을아 갑시다 좀 꺼져 이제 슬로우 먹고 으야 저거 거의 뭐야 블링크가.. 안써져요? 오 Botton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서 쟤를 죽여야 되겠구나 와아 저기 어태가 그냥 쟤네들한테 안가면 되지 않을까요 너네 왜 죽어있냐 으아악 아아 여기 옆에 더 있었네 그래 여유있게 와아오 윌터 쌍패 일단 크레인을 움직여 봅시다 뭐 변화가 있겠죠 아아 아아 이걸 사용해서 저기로 넘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저걸 못 먹잖아 아아 여기도 생겼구나 좋아 아아 여기에서 이제 슬로우를 먹고 달려 와우 오 홀리 오 나우 아 Administration 어, 홀리! 오, 노! 어, 아우, 엥! 빠르게 와, 잠시만요 에잉 아, 청소지마, 진짜 아, 청소지마, 진짜 아, 청소지마, 진짜 가속 총! 어, 어디서 총쌌어? 아, 저쪽이구나 무서워요 야, 근데 나 슬로우 왜 이렇게 오래, 오래 에잉,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꺼져 나, 어, 개, 살았노 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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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마세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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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쓰 끝에 있으면 안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얘네를 벽으로 타려고 하지 말고 이걸 피해서 가면 되겠다 저기 히든 있다 100%다 보이네 저기 잘 먹어주세요 플레임님 예쓰 그래 죽음이 좀 나와야지 원래 나왔었네 애들 다 따발총이야 이제 기본적으로 죽어 나이스 깔끔했다 포옷 다잇 허어어어 호 에? 뭐야 여기 히든이 있는데? 잠깐만 근데 이 주변에 뭐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걸 하나도 활용을 안하고 그냥 다 잡은거야? 때리 잡은거야? 음 실력이 좀 늘고 있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어 잠깐만요 아 방금 히든이 있다고 봐놓고 바보야? 애가 없어? 어? 아 이쪽이구나 아 어 걔 가누 됐어 잠시만요! 꺼아! 와 올라탔어 대박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 뭐야 아니 나 쉐이프트를 눌렀는데 왜 슬로우가 안되는가 그래 대쉬를 안쓰면 쉽게 깨내요 오 쉣! 슬로우 먹고? 빠르게 내려놔 와우 예에에에 바로 이거지 이게 고스트 러너제 아무도 모르네 오오옷 살려주오옷 깨오옷 어? 뭐야 여기로 가라고 되있는데 저기도 길이 있는데 나중에, 나중에 갈 수 있는 길인가 봐요 으케가노 아 여기 있네 멈췄다 오른쪽 여기에서 이걸 먹고 셀로 딱 얻은 다음에 야아아아 짜아아 짜아아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게하노 어게하노 짜아아 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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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어 어? 어? I'm here to tell you everything you need to know 오 맘밤밤 여기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 아아 훗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정말? 히든 없어 히든? 히든이 여기 있네 예이 아아 그리고 슬로우를 얻은 다음에 여길 다시 와야되는구나 자 여기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이야 보자고 아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되는건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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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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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한거야 크흑 아우 잘해 들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여기가 어디야? 난? 난 왜 이런거 잘 몰라야 하는거야? 길 상태가 오케잇 돌고 놀아 여기로 왔군요 아이 길 찾는거 이거 진짜 빡세다 일부러 이렇게 놀아 오케잇 됐습니다 뭐야 이건 누가 여기에서 아이스크림 팔을 해 이거 뽕따 아니야 뽕따? 으응? 뽕따 먹고싶다 뭔데 너 어? 뭐야 에? 이거 뽕따 딸기만 그러고보니까 적을 한번도 제대로 본적이 없네요 옆에 생겼네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해버렸어 저렇게 주먹으로 내리찍으면은 죽겠지? 어차피 고스트러너는 무조건 한방이니까 상대도 한방 나도 한방 모두 모두 사이좋게 한방 한방 아름다운 세상이 뭐라는건지 모르겠구요 근접이라서 오히려 더 쉬운데? 오씨 놀래라 맞아 소리도 와아 나 방금 패딩했는데 진짜 판정 패딩 이거 어떻게 보고 맞춰 와 맞췄다 이게 되네 하다보니까 된다 야 얘네는 된게 아니라 그냥 운이야 안녕 얘들아 오지마라다오 아 옆으로 오피하는게 이렇게 치명적일 수가 핫! 아깝지만 블링크를 써버렸던 도저히 통과를 못할 것 같애 뭐야 저긴 어떻게 가 어? 이 방벽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야 아! 아니 잠시만요 왜이렇게 한박차 늦게 와 맞아 죽어 이씨 아이씨 아이씨 왓? 아이씨 비 오는 줄도 몰라 하하하하 오케 여기네요 스테이지 갑시다 그냥 어? 아직 끝이 아니었네요 어? 어어? 음 나이스 어? 퐁! 예스 아임 헤링마스터 뭔데? 뭔데? 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쳐긴거야 다 미쳤어 다 미쳤어 다 미쳤다고 다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 빡빡해 진짜 팍 유 뚜! 부어 JOHN! 지금 딱 어디까지 갔었었겠지 신도로 어디까지 가 갔었었겠지 여기서부턴가? 그지? 아까 복남이가 침투해가지고 끊겼던 부분이 여기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와 잠시만요 바로 위로 왔는데 난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할 것 같아 이제 슬슬 디질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와 이걸 맞추네 패링으로 스킬이 어디야 어 어 어 와우 드디어 업그레이드 킷을 얻는건가 아 오랜만이군 이 짓을 또 해야하다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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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됐지? 낫달 오케이 알겠어요 바깥에가 굉장히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겁나 지지지 거리네요 네, 가겠습니다. 도전과 절 달성함, 호흡곤란. 새 업그레이드 획득. 함 보가? 뭐던 노. 조준기 시간 부스트. 특수 기술로 조준하는 지각 능력 부스트 시간이 확연히 증가합니다. 업링크 보너스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발사첼 칭 년 행위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 당장 노. 지식은 얼마나 쉬워지나 한 번 볼까? 아, 빡셌던 이유가 있었구나. 업그레이드 킷이 있었네. 나 갑자기 이 게임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 어디 얼마나 판정이 좋은가 보자구나. 마이파이트라고 지속될지. 마이파이트라고 지속될지. 가장 많은가. 아직은 그 위생이 없어졌구나. 지식은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가야겠지? 어디로 가야겠지? 어디로 가야겠지? 이... 뚱이네? 어떻게 해가지고? 아 이제 이제 팬이 돌아가기 시작했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팬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 조금만 살펴봅시다 하... 누가봐도 저기에서 이제 바람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 저것도 타지네? 와우 어디까지 올라가 뾰아앙 저그인가? 원래 이게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어서 그런가? 벽이 이따구로 타지네 어쨌든 왔어요 잘했죠 쓰읍 이 방법이 절대 아니었을텐데 아아아아 여기에서 바람을 타는게 아니라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에서 위로 올라와서 이거 타고 이렇게 왔어야 됐네 근데 빠르게 넘어왔네요 이게 판정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즈로우를 먹어야해 슬로우를 먹어야해 아니 이게 돌아서 가는거 아 나 빨리 패링 해보고 싶은데 후후우 와우 제발 헛 뛰어어아앗 간닷 허어어엇 적은 어디있지? 업군 자 원래 있던 맵으로 내가 왠지 돌아야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상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점 이게 어떻게 해가 이쪽이 아니야 아줌마 아 아 뭐야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패링을 하고 싶다고요 패링을 아 이 전력이 돌아와서 얘네가 펌킹질 하는구나 자 달린다 이 살려주세요 아 여기도 이제 길이 생겼네 자 여기에서 슬로우를 먹는거야 아 뭐야 아 이거 먹어버렸네 아 이렇게 먹으면 안되잖아 아 슬로우 완전 오래가 완전 오래가 아 내가 이렇게 안먹으려고 내가 옆으로 이렇게 피한건데 여기 아 1미리 닿았는데 디지냐 자 간다 와 완벽했다 와 완벽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디어 스테이지 끝났다 와 패링도 못하고 와 와 유물 놓친거 왜 이렇게 많아요 검도 못 먹었네 숨겨진 요소 찾기 정말 힘들다 사망 72번 실홥니까? 압니다 엘리베이터 정구장으로 향합시다 오늘도 그래픽 끝내주네 저기 어디있다는거냐 빨간색 조씨가 아 와 와 와 와 와 뭐야 방패병이네 방패 뒤로 공격을 해야되는거야 이렇게 잠시만요 팝 앞에 기다려봐 기다려봐 히든이 있는데 저기 밑에인가? 아하 나이스 이 밑에 있나봐요 그렇지 와아 잠깐만 생각보다 어려워 방패의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아 진짜 너무하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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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자식이 말이야 어어 어딜 빙글빙글 쳐 돌고 있어 어디로 디지겠네 어? 저기 힐이 있다야? 올라가! 그래서 에에 리듬스 예브를 제성을 커서로 조전한 후 노클릭을 넣으세요 이게 뭐야 어떻게 가라고 오메이징 악악 이거 어떻게 올라가죠? 아! 아! 흐메! 호우! 별별 기능이 점점 막 계속 생기네 어떻게 해가? 나이스 잘 챙겨먹고 있네요 깨에에에에에에에에 쟨 먹었으니까 안돼 꺄아앗앗! 띠오옷! 따아 어떻게 살았노 나 방금 손으로 저 탄대 집은거 같았는데 납작하기인가? 오우 마더 아! 오잉! 뭐 고개만 살짝 내보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쏴 아 아! 아 왜 못 빼니 아! 밀렸어! 은근 미는게 많이 밀리네 어? 히든이 있는데 어 뭐야! 먹었어? 아 이 뒤에 있었.. 하하하하하하 저쪽이야? 어 이건 뭐예요? 하하하하 어 이건 뭐예요? 야 철판을 아우야 이거 칼같은 타이밍 다하나 와! 아아! 와 성공했어 와 진짜 칼같은 타이밍 아마 어딨어 나이스 칼같은 타이밍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적들을 써는 맛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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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놀래라 이쒸 놀래서 죽여버렸네 뭐야 흰 승나이잖아 빨간색은 적이에요 히ee 아아 이제 알았어 이제 획득 방법을 아니 선 타라고 아 나 아 선 타라고 왜 이상한걸 타 내가 타라고 한 선은 그 선이 아니야 됐어 아니 그래 이걸 타라니까 저걸 타고 있네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아하 이렇게 가야되는구나 옆 벽 타고 어깨 갔누 어깨 갔누 끼옷! 아 이 개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뭐야 깜짝이야 아이 놀래라 나 좋아아 나 좋아아아 아는 이 개색 아아 한 후 안돼!! 후 훗 네에스 이거 표창 던지는거는 이미 타겟팅이 되어 있어서 대충 던져도 맞네요 정확하게 노릴 필요가 없네 따아 아, 다 잡았다. 오... 오, 엉덩이. 키즈는 이 그린 칩들도 있었나요? 네, 모두가 그 후에 태어났어요. 왜요? 그들은 태어났어요? 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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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나이스. 이럴 때 쓰는 거야. 알겠어? 아끼지마. 팍팍 쓰자고. 아, 근데 또 놓쳤네. 히든. 어떻게 먹는 거야? 아, 그, 아ita. 아우! 아, 그, 아어. 아, oㅇ. 아, oㅇ. 아우! 아, oㅇ. 아, oㅇ. 아, oㅇ. 아, mas, oㅇ. 어우 어지러워 헷갈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돼 잘 아니고 헛 헛 홉 지금이야 오 업그레이드 킷이다 와 얼맘만이니 아 진실을 비춰주는 거울인가? 아 그렇구만 엥? 뭐야 이거 이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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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가아 좋아 신기하노 다섯 개를 먹고 아까의 그 자리로 돌아가면은 문이 열려있겠죠? 이렇게 진행하라 이거죠 와 뭐야 어? 어! 워어어어어어어어 대박 마이터의 엘리베이터가 바로바로의 인사적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의사자입니다. 당신이 있었을 것 같다. 어디가요? 아 좀 나갑시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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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웅? 오 신기하다 느끼셨어요? 뒤로 가고 있었거든요? 뒤로 가니까 점점 가까워졌어요 재밌네 오 뭐야? 뭐..뭐하라고요? Q를 눌러 템페스트 사용 와.. 장풍도 쓸 수 있네 중간에 온갖 수 있는 기술을 중간에 있는 기술을 유지해서 중간에 있는 불을 흡수에 대한 한 명이 흡수에 대한 흙을 흡수에 대한 수정 흡수에 대한 수정 흡수에 대한 수정 열의 신장 템펜스트는 모해있는 적들에게 사용했을 때 가장 큰 폭발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는 순간배기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모여있는 순간이 있어야 말이지.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모여있는 순간이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쌍. 안. 적절한 순간에 템펜스트를 사용해 발사체 튕겨내세요. 와아아아오. 이거 발사체 튕겨내지는구나. 해링이 동시에 되네. 아 깜짝이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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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술을 얻었군요. 그리고 챕터가 끝났네요? 쭉쭉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